5, 4, 3, 2, 1 큰 쫄 등장 1번 차단 바닥 피하세요 바닥 약간 늦게 만나도 되니까 바닥 피하세요 항상 바닥 피하신 다음에 만나세요 X쪽 강타치 좀 빨리 밀려줘야 되고 Yunus 1도 하려고 준비하자 burning 이렇게 나오고 접수가 안되네 이거 터빵 레벡 보내 깔려 다음은 딜이 좀 약한 편인데 우리가 잘해보자 아니다. 그렇게 약한 편 아니다 돈에 깔려야 되고 그냥 이대로 딜 하면서 마무리해서 나가면 되겠네 혼자 저항을 멈추어라 별에 멈춰 계시면 되요 멈추시고 목걸이 준비 신기들 쏴요 크로스 반대로 망사옵니다 약간 침착하게 하세요 이번 거는 바닥 잘 피하시면서 이번 거 짝꿍 끝까지 신경 쓰세요 광역들이랑 같이 겹치는 타이밍이에요 역삼쪽 강타축스 빨리 밀려줘야 됩니다 2단계 역삼쪽 강타축스 빨리 밀어줘요 2조준비 2조 초반 항상 양콘 둘이니까 두 분 다 잘 주시고 고기하트에 처음만 잘해줘요 내부 드러너로 살겠지 외부에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이동해줘요 왼쪽으로 정면에 별징표 보이면 편해요 뒤로 가야됩니다 내부 뭔가 조금 약한데 쿨기 좀 털래요 내부 2조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슬슬 나올 수 있나? 너무 아슬아슬했다 왼쪽으로 돌죠 우리는 정배자 없고 조심해요 정배자 지금은 없어요 최종 복잡지 똥별 기둥입니다 뭉치시고 남은 힐러 목걸이 써요 이거 맞고 선물링 것도 써요 이따가 잘 모르고 선물링 신영 보기보기보기보기 검증하여 다이아슬 1번 아 이제 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 그지 목걸이 왜 안썼어? 두 명도 안썼어 일단 조심해요 이따가 지금 어차피 정비 안당하는데 이따가 같이 받을 때 밀이 있어요 선물님 잘 하시고 깔고 빠져나오시고 망상 만나러 갑니다 앞으로에요 오른쪽 앞으로 두 줄 호준이 정비 안당하게 조심 지금 이성 다 깎이고 있다 이성 4에요 다 정배네 좋으시고 전발 넣어놔요 모든 무적기입니다 모든 무적기 들어오셔야 됩니다 모든 무적기 들어와요 모든 무적기 자 앞에 잘 보시고 앞에 잘 보시고 깔고 가요 편안하게 깔고 갑니다 깔고 갑니다 다 앞으로 뭉칠 준비를 하시고 앞으로 뭉쳐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쓸 겁니다 그리고 미리 써요 선물님도 미리 끼고 다 뭉쳐요 뭉치고 미리 써요 미리 써요 아까 쓰기로 한 사람 미리 써요 다 써요 그리고 약간 오른쪽으로 건너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전발해줘요 오른쪽으로 건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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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건너가 건너가 됐고 그만 그만 됐고 와야지 여기 안 모신 사람 누구야 뭉쳐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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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뭉쳐줘 제발 이성 다 빨고 있잖아 제발 됐어 어우 그 우인이 왼쪽 바닥 밟고 죽지 그냥 죽어요 죽고 가만히 있어요 다 뭉쳐있어요 일단 와요 뭉쳐요 뭉쳐요 내가 목걸 써일테니까 상관행동의 용사들이여 완전히 압도당했네요 됐어요 원거리를 뒤로 가도 돼요 나와서 전발하면 되고 오날위님은 그 어차피 목걸이 썼었고 들어갈 준비 3 2 1 갑시다 아 한두명이 아니었어 지금 이성 파는 사람이 일단 1쪽 클릭해주세요 벽으로 붙고 나머지는 1쪽 클릭 됐고 터지면 원거리를 밖으로 자 앙웅을 줄어 올겁니다 빡틸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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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면서 2쪽 클릭 2쪽 클릭 1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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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 3쪽 클릭 3쪽 클릭 4쪽 클릭 안 할거에요 나가서 그냥 쓸겁니다 1쪽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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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고 그 재경님 전발 넣어주시고 지금 4조 클릭 안했던 사람들은 뭉치는거 확인하고 바로 목걸이 좀 써줘요 전발 넣고 그리고 일어나는거 뭐 불러드? 형님 그거 안깔려요 어차피 안깔려 상관없어 깎지맞고 다 목걸이 쓰고 싸이콘님 목걸이 쓰고 대충 마무리 합시다 너무 욕심되지 마시고 그리고 관문 못하더라도 그냥 걸어가면 되죠 관문 못하도 됩니다 걸어가도 돼요 눈 굳이 역전하려고 안해도 돼 역전 안해도 돼 역전 안해도 돼 이거 그리고 무적히 만약에 돌아온 사람 있으면 지금 씹어도 돼요 못 씹었으면 잘 깔아주시고 와 설마 이거 걸리고 쓴거 아니지 그리고 다 뭉칠거에요 다 나와서 앞으로 와 앞으로 와 다 앞으로 와 뭉쳐 다 뭉쳐 뭉쳐서 데려 다 뭉쳐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정배 당해도 돼 정배 당해도 돼 오케이 딱 좋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전 장신고를 못 먹었고 탈 것 법안님이 드셨고 또 탈 것 드신 분 누구 있나요 지금 배우시면 안 돼요 법안님 혹시 지금 배우시면 안 돼요 탈 거 탈 거 더 나온 사람 있어요? 법안님 밖에 없죠 다 탈 것 있죠 그죠 그럼 법안님 이제 배우시면 돼요 그냥 배우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뭐 좋은거 잘 먹었나? 장신고를 두개나 뽑았다고? 하나 근데 다 생으로 뽑으셨네 아 파시를 드셨네 아무튼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주에 봅시다 다음주에 봬요 저는 오늘 아침에 봅시다 예전이 그만큼 빅1, 2, 3, 4, 4, 5, 5, 5, 5, 6, 6, 7, 6